오는 18일 치러지는 6월 수능 모의평가에 도내에서는 12,428명이 응시합니다.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3 재학생 12,234명과 검정고시 졸업생 194명 등 전년도보다 1,340명 줄어든 12,428명이 응시합니다. 또 고등학교 1,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만 3,661명이 응시하며 2학년은 16일에 1학년은 18일에 나눠서 시험이 치러집니다. 학력평가 성적통지표는 다음 달 6일 개별 통지되며 3학년 모의평가 성적통지표는 9일 배부됩니다.